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전국 곳곳의 복지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확진자에 대한 지원책이 부재해 이들에 대한 긴급 구제 진정이 제기됐는데요. 그 목소리를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천 명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확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를 고려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긴급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코로나19 확진 중증 장애인 장영만 씨는 전화 연결을 통해 지난 16일 코로나19 선제적 조치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가 예상치 못하게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건 당국으로부터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상 장애인 입원 시 생활 지원이 가능한 인력 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활동 지원사와 가족 등 주변인들이 자가 격리 대상자로 되어버린 홀로 집안에 방치되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장애인 정 씨도 지난 4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확진자에게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선례를 듣고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긴급 활동 지원을 요청했는데 확진자에 대한 지침이 없어 활동 지원을 배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지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해 지역 실정에 맞춰 운영하는 형태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확진자 돌봄을 복지가 아닌 의료에 속한다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에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때처럼 연말 분위기 느끼기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이 가운데 뇌성마비인들을 위한 따뜻한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어느 때보다 추운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뇌성마비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시립 뇌성마비 복지관은 복지관 이용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 개간 30주년과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서울강서 뇌성마비 복지관 박세영 관장의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사들이 각자 준비한 노래를 선보이며 이용자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평생교육팀 정지혜 팀장은 이용자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하는 한편, 뇌성마비인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은 지역사회 뇌성마비인을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여러 행사들이 모두 비대면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달라진 토론회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일상생활이 바뀐 가운데 복지 관련 단체들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8일 2020 대전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대전사회서비스원 기능에 최적화란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실시간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충남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도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2020 공공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충남사회복지행정공무원의 복지정책 추진을 격려하는 기념식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방송을 접목해 복지정책의 발전과 개선 방안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최된 온오프라인 토론회는 복지TV 세종방송이 참여해 축적된 기술력과 이동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유나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시민이 SNS를 통해 시작한 진심 연탄 기부 이벤트가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들이 모였습니다. 보도에 정훈선 기자입니다. 의정부시의 한 시민이 SNS를 통해 생일 이벤트로 시작한 진심 연탄 기부에 시민 74명이 참여하여 총 8,032장의 연탄을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32가정에 기부하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아직도 연탄을 떼고 계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일을 맞이 해서 생일 이벤트로 어려운 분들에게 연탄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총 74분이 함께해 주셔서 총 32개 가정에 나눌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원래는 봉사를 저희가 하면서 했으면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할 수가 없었기에 연탄 배송업체에서 직접 배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심 연탄 기부가 SNS로 확산되면서 가족과 지인들은 물론 고재은 대표와 함께하는 시민 공감 회원들도 적극 참여하여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지역까지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진심이 전해지는 연탄 배달 현장에서 대상 어르신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참 의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어도 의무 없습니다. 내가 80이 나왔지만 참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번 진심 연탄 기부 소식을 듣고 의정부 송추 감옥골 이상훈 대표는 한우 불고기를, 담은 캘리그라프 신희찬 대표는 희망 메시지 캘리그라프 액자를 기부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여 더 풍성한 나눔이 되었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먹는 사람이 있기에 세상은 따뜻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라남도가 사회적 경제인들의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일 사회적 경제인들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회장으로 꾸며진 2020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사회적 경제의 희망을 열다라는 주제로 전남 도청에서 가진 행사에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표한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참여했고, 유튜브로 생중계해 사회적 경제 기업 간 협력과 연대의 장을 넓혔습니다. 행사는 사회적 경제 육성 유공자 표창과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기부식에 이어 스타 기업 선정 경진대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GS칼텍스가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GS칼텍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 15일 여수시의 5천만 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GS칼텍스는 이날 여수시청에서 권호봉 여수시장과 GS칼텍스 이두희 생산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나기 성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전달받은 성품을 관내 8곳의 종합사회복지관 김장 비용에 3,500만 원, 나머지는 홀몸 노인들의 겨울 내복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복지TV가 장애인 복지채널로 인정됐습니다. 복지TV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채널로의 지위를 이어갑니다.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과 장애인 복지채널의 선정, 인정 결과를 발표하며 장애인 복지채널에 복지TV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복지TV는 2013년 처음 장애인 복지채널에 시작된 이후 연속해서 인정받게 됐습니다. 장애인 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입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정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유지됩니다. 특히 복지TV는 제도 시행 이후 연속해서 장애인 복지채널로 인정돼 사회복지와 장애인 관련 분야 전문 방송으로의 역할을 확고히 했습니다. 할머니가 늦가기 학생에서 작가가 되어 꿈을 이루는 이야기를 트로트로 구성한 뮤지컬 순천소녀시대 공연이 열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영춘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 할머니들이 늦가기 학생에서 작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트로트로 구성한 뮤지컬 순천소녀시대 공연이 지난 17일 순천에서 열려 지난 감동의 무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를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할머니 작가들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담아낸 순천소녀시대는 지난 20일까지 나흘 동안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 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순천의 어느 마을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세 소녀들이 할머니가 돼 순천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늦가기 학생에서 작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작품의 모티브입니다. 글도 그림도 몰랐던 할머니 작가들의 삶을 바탕으로 가난과 가부장적 풍조 속에 가막눈으로 살아야 했던 인생의 회안과 슬픔, 도전 등 여자의 감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뮤지컬은 관람객들의 마음의 작은 위로와 따뜻한 온기를 전해졌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장 좌석 띄우기와 방역 소독,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주기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하게 됐다는 순천시는 내년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복지티비 뉴스 이형추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5명의 필묵 예술가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서해 작품을 통해 드러낸 전시회가 전남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 모긴미술관에서는 지난 6일부터 여여 창립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여를 바라보는 눈배, 이른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창립전에는 배현숙, 남부원, 이장욱, 김진숙, 최민숙 작가 등 5명의 필묵 예술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작가들만의 필묵법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서해 예술작품 30여 점이 선을 보입니다. 저희들이 모긴미술관 인문학을 인연으로 젊은 작가들로 구성하여 교수님과 지난 3년 동안 서체별 임서와 임서를 바탕으로 직접 공부에 게을리하지 않고 자아성찰을 바탕에 두고 이렇게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해는 문자를 떠나서는 할 수 없는 예술이라고 이렇게 배웠고 글씨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린 것이다 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서해는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는 학문적 연구와 작가들의 품이 있는 식견, 자유로운 필무 표현을 통해 자성과 성찰의 기회 그리고 여유로움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여여의 뜻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해를 전공한 서해가이기도 하지만 캘리그라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한글로 표현하려고 작품을 준비를 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저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글로 이렇게 좀 서해 필법을 응용해서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더 많이 생각해서 약간 그림 같은 이미적인 글씨를 쓰려고 이번에 작업을 해봤습니다. 문자를 활용한 동양문화 예술이 깃든 서해 작품들은 작품 속에서 문자의 뜻과 형태를 활용한 작가들의 가치관과 감정들이 조형의 미로 자유롭게 표현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술혼이 빚은 은은한 먹향기가 사람들의 눈과 마음속에서 더욱 맑고 깨끗한 향기로 오랫동안 남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정경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국민들은 그래도 K-방역의 우수성과 활동에 감사하면서 방역당국을 믿고 백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 백신 시장에서 구매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고 내년 초에는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2월에 완벽한 백신이 나오질 않아 물량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계속 코로나 백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32억의 국가들은 이미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에서 몇억 명분씩 구입을 해서 국민들에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32여 개의 국들은 위험부담을 감소하면서 접종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말입니까? 물론 국민들에게 접종할 백신 구매이기에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지만은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천 명이 넘게 확산되고 있는 이 마당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3단계까지 격상을 해야 할 처지에 왔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확진자 확산을 막을 방법은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백신 시장에 어려움 좀 더 많겠지만은 이제는 백신 확보를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모더나, 노바백스와 새로이 백신 구매를 협의 중이라니 국민들은 내년 초부터 접종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것도 불투명하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국내 백신 시장으로 구매 방법을 돌려 국산 백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국산 백신 구매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실시해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다 함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17일 노인일자리 교통위험지역알림위 교통안전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일자리 교통위험지역알림위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 중 전국 14곳을 시범지역으로 교통안전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월드비전이 가수 폴킴과 후원자들이 함께한 싱어롱 캠페인 히어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고 지난 17일을 밝혔습니다. 싱어롱 캠페인 히어로는 월드비전 창립 70주년을 맞아 진행됐으며 아티스트와 후원자가 함께 노래하며 코로나19로 힘든 일상 속 소중한 하루를 지켜준 숨은 영웅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월드비전 누리집을 통해 참여자들의 신청을 받았으며 총 141명의 후원자들이 싱어롱 캠페인에 동참해 월드비전의 후원 소감과 본인의 히어로를 소개했습니다. 영상은 월드비전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소식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복지TV가 장애인 복지 채널로 인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복지와 권익을 위한 노력으로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연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청자분들의 관심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피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피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